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좀 더워 가지고 차에서 지금 에어컨 바람 쐬고 2시간 자빠졌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야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! 여기가 영꽃의 만남입니다 자 볼까요 어쭈구리 대단한데 그리 타나의 작품이네요 이런 꽃도 찍었네 특수카메라지 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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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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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는 밤부터 어이씨구 어이씨구 탈 찍었네 기가 막힌다 여러분 감상하십쇼 기가 막힌다 카메라가 좋긴 좋다 돈이 좋긴 좋다 그렇지 돈이 최고지 꽃도 이쁘고 올라가 딱히 잘 찍었네 여기서 갑니다 여러분 영국 축제는 한번 놀러 오면 안 되나요 14일까지 한다니깐 한번 오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만 와요 저는 못와요 이제는 여기 스케줄 바빠가지고 여기가 또 꽃도 잘 찍었어요 킥시카메라로 대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좀 이따가 버드리 내 친구인데요 공연하는데요 3분만 리포트 한번 할게요 잠시 뵙겠습니다 땡큐보레 머치 고맙 충남부여 연꽃축제입니다 감사합니다